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마지막으로 음성소스 음성소스 아삭 거품 이름이 맴돌이 너무 맛있어서 굳이 잡고 takeaway 나도 안 좋아해요 아삭아삭 아주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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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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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쫄깃쫄깃 콜라 초콜릿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새우 아삭아삭 아삭아삭 쫄깃쫄깃 쫄깃쫄깃 콜라 마요네즈 마요네즈 매콤한 소스 이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뼈에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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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에 먹어야지 오징어 네, 정말 맛있다 맛있어 아삭아삭 와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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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매콤한 맛 탱탱탱 탱탱탱 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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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오징어 와... 오늘은 오징어 치즈가 딱딱하고 너무 좋아요 치즈가 딱딱해요 치즈가 딱딱하네요 치즈가 딱딱해요 치즈가 딱딱해요 초콜릿 초콜릿 뼈와 함께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 맛은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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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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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젤리 비주얼 너무 맛있어요 달콤한 소스랑 단무지 간장 호로록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투명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핵불닭소스 초콜릿 바삭바삭 퍽퍽퍽퍽 rebellion 밥..투어reat 콜라 퍽퍽 advice Good 계란 팽이버섯 피자도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칠란에서 먹으려면 이렇게 계속 먹으려면 끝!! 바삭바삭 겉은 쫀득쫀득 목이 너무 좋아요 겉은 쫀득쫀득 맛은 어딨어 고소 고소한 맛 고소하고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머리를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히힛 음.. 부풀기 참깨 진짜 맛있지만 흔들리도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릴게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저는 바삭바삭한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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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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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소금은 안좋아해요 소금은 너무 맛있어요 소금은 너무 맛있어요 소금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운 맛 다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참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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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어도 맛있나요 ! 저의 콩나물이 아삭아삭이네요 어... 고소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오랜만에 먹었지만... 오도독 아삭하고 바삭하고 속도독 정말 맛있네요 한마디 드디어 먹으니까 소스 아삭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다진마늘 시원하네요 으음 오징어 오징어 와 눈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그건 매주 먹으면 더 맛있엉 초콜릿 1. 캔디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달콤한 식감 enzel 마요네즈 당근이 짜장면을 딱 좋아해요 이건 반추, 소스, 가루, goddess, 고소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쫀득하니 매콤한 맛 젤리 매콤한 맛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해요 식감이 너무 고소해요 도시락이 잘 어울려요 삶은 단맛과 밀맛은 알맛이에요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소시지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중간에 어떤 다리 먹었나요? 여행과 함께 먹음 꼬리 치즈 같이 먹으면 죽은 것 같아요 치즈 닭다리 콜라 에스파이 를 뱀다니라 뱀다니라 바삭바삭 엄청 맛있어요 enemy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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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중독독독독독독 쫄깃쫄깃 다 먹었다 마요네즈 치킨은 매우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 뼈는 탕후루 이 뼈는 매우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러 가게 미니뿌리 치킨은 매우 맛있네요 하지만 정말 잘 먹었어요 치킨은 매우 맛있었어요 치킨은 매우 맛있게 먹었죠? 치킨은 매우 맛있고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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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만족하고 맛있게 먹을때는 치즈가 잘 안들어요 치즈가 잘생겨서 치즈가 잘 안하고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 치즈가 잘 어울려 치즈가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역시 그랬는데 사과하고 Ryan 이 생각보다 더 잘 모르는게 너무 좋아요 퍼끼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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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 아..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첫번째 치즈볼 치즈볼 치즈 치즈 쫄깃쫄깃 쫄깃쫄깃 멍땡 마요네즈는 너무 맛있어요 말아야죠?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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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바삭바삭 traz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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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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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초콜릿 고추장 뼈는 소스 오징어 젤리 젤리 이번엔 쭈그라쥬 오리뚜 오리뚜 매콤하고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바삭바삭 바삭바삭 손잡이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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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찹쌀떡 쫄깃쫄깃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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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.